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체급에서 결승했던 상대인데 상대가 생각보다 엄청 스킬이 좋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제가 이번에 이겼지만 다음에 한번 더 멋지게 경기하면서 겨뤄보고 싶습니다. 큰 대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고요. 진행도 깔끔하게 너무 빠르게 잘 돼서 저희가 천안에서 한 두 시간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. 재밌게 경기하고 빠르게 또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안 좋았던 점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